가수 소양 간증 나는 2000년대 초일산에서 담임 목표할 때 매주 일산 신도시를 대상으로 모교 찬양 집회를 만들어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에서 드렸다. 그때 한국의 많은 CCM 찬양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더불어 은혜를 끼쳤는데 특히 소양은 당시 함께 사역했던 CCM 밴드포스와 함께 3번 정도 초청했었다. 한 번은 일산호수공원에서 전도집회로 소양과 찬양팀을 초청했는데 일산공원 야외공연을 기관장이 끝까지 허락하지 않아 나는 시장을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러 다녔고 결국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어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소양과 찬양팀은 봉고차에서 간절히 이 전도공연, 워십팀, 찬양팀, 힙합팀, 소양과 포스밴드, 중창단 등 의위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이 생각난다. 소양의 아름다운 성품과 믿음과 기도와 찬양이 깊은 울림으로 은혜와 함께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던 그때가 생각난다. 박흥신 목사 지금부터는 소양에 대한 간쟁이다. CCM 가수 소양은 시집 식구들로 구성된 CCM 밴드포스를 결성해 국내를 비롯한 해외에서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대표적인 찬양으로 반석 위에 피난처, 나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등이 있다. 동양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4옥타브 이상의 음역을 소화할 수 있어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라는 칭호를 얻었다. CCM만 고집하던 그가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서 나가수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일반 방송에 출연하게 된 동기를 볼까요? 그가 하는 말입니다. 몇 번 출연 제의가 있었는데 앨범 작업과 유럽 투어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CCM 가수가 대중 무대에 서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부담도 있었죠. 고민하던 차에 그는 CCM으로 출발했지만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대중음악을 한다는 세계적인 록밴드 U2. U2의 보컬 보노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게 됐다. 그럼 어떻게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나면 소양은 고등학교 3학년 언니와 함께 간 교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여름 수련회였던 같아요. 무언지 모를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죠. 수련회를 다녀왔어도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길을 걷다가도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외치기도 했어요. CCM 가수로 데뷔한 20살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결혼을 행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막 교제를 시작하던 CCM 그룹 포즈 리더인 김희준 씨와 결혼하였다고 한다. 출석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아들이었던 남편을 만나 20살에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이 사랑의 행복을 느낀 것도 잠시 결혼 후 3개월 만에 자궁암이라는 청천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간단한 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초음파에서 발견되지 않은 암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결혼하지 않았으면 산부인과의 올 일도 없고 죽었을 거라고 했어요. 4시간 동안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기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기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소망은 강렬했다. 머라이어 캐리, 휘트니 휴스턴, 셀린 기온 등의 노래를 귀 기울여 듣고 한 구절 한 구절 똑같이 따라 부르려 애썼다. 머라이어 캐리 앨범은 천번 이상을 들으며 곡조를 완전히 외웠어요. 몸이 너무 힘들었어. 진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교회의 사역을 가서 깨진 항아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 내가 바로 깨진 항아리였구나 를 느꼈죠. 깨진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농부가 밭에 물을 대기 위해 냇가에서 두 항아리에 물을 담아 옮기는데 한 항아리가 깨져 있었대요. 그래서 냇가에서 물을 길어서 밭까지 옮긴 후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면 물이 반도 남아있지 않았죠. 답답해진 깨진 항아리가 농부에게 물었어요. 주인님들 좀 보세요. 제가 깨졌어. 물이 줄줄 새잖아요. 새 항아리를 쓰시면 힘도 덜 들 거예요. 그러자 농부가 말했어요. 뒤를 바라보렴. 길에 활짝 핀 저 꽃들은 너 때문에 사는 걸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리들이 깨어진 항아리 같고 물이 줄줄 새지만 그것 때문에 꽃들이 산다는 것은 곧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이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부족한 우리들을 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혼 가수 ccm 소양 크리스천 리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발자취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발자취를 짓는 거예요. rikt pt 21m 22m 22m 24m